3행시. 자 이 찬원. 자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게요. 하나 둘 셋. 이. 이 밤에 저희만 듣기 아쉬워요. 이 밤에 저희만 듣기 아쉬워요. 찬. 찬원이 목소리. 찬원이 목소리. 자 원. 원픽입니다. 원픽입니다. 자 어떤 노래를 듣고 싶습니까. 아 저는 그 강승윤의 본능적으로라는 노래로. 본능적으로. 네 이 노래가 이찬원 씨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예예예. 이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. 네네. 자 목소리가 잘 어울리죠. 네. 자. 자신이 없으세요. 이찬원 씨. 네. 자 과연. 이찬원 씨가 이제 이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. 자 이 노래는.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. 고난과 역경을 뚫고. 도전하겠습니다. 예. 도전하겠습니다. 예.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아 떨리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. 예. 자 송동현 씨 부부에게. 네. 본능적으로 음악 주세요. 아 설레요. 최초 어디 왜 가는 거죠. 최초 어디 가고 싶어. 예. 본능적으로 느껴졌어.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.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. Ich salino CHAD astonishingly peace was upon you. 다 walk in the eye.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.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야. 섣불은 판단일지라도 왠지 사랑일 것만 같아. 내가 되겠던 그녀를 난 믿겠어 내가 되겠던 그 밤을 내 생 최고의 사랑일지3 미친 사랑의 시작일지 해봐야 아는 게 사랑이지 이제 우리 시작할까 워우워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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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야 준비하시고 운전하다가 널 봤는데 사고가 날 뻔했어 좋아 바람불이 떠서 너에게 나 소외했고 S라인의 짝자식처럼 끌려 나도 모르게 침을 한 방울 흘려 오해하지만 나를 선물하냐 사랑을 가능케 하는 건 본능이야 우연이지 운명이지 나는 너의 앞에 왔어 계산 같은 건 전부 다 내가 택했던 그녀를 나 믿겠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난 믿겠어 그 왕월했던 순간을 내 생 최고의 사랑이든 미친 사랑의 시작이 절대 후회는 없을 거야 이제 우리 시작할까 그래 느낌이야 이건 본능이야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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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리바이 observe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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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çıkar 오 최고였어 이찬원의 본능점으로! 이찬원의 본능점으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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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아깝습니다 오늘 100점이 왜 이렇게 안 나와? 오늘 100점이 왜 이렇게 안 나와? 야 이거 한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동현씨! 잘 들으셨어요! 왜 여성분들이 본능적으로 이찬원씨한테 끌리는지 알겠어요 아 across out 아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저희 아내 지금 완전 액체처럼 놓아 내렸습니다 액체가 될수록 돋아 내지 Euros . 감사합니다. 두 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콘서트 때 만나요. 네 사랑합니다. 네. 자 대전에는 송동현 후보 자다 말고 갑자기. 그게 남자다